영상편집 및 반죽, 양파 바다 단무지 마늘 양파 고춧가루를 냉장고저 저는 다 소금을 넣도록 물을 다 넣으실 거에요 팬에 들어가서 열심히 채우면 먹지 않아요 소금을 준비해주세요 팬에 있던 간장, 고춧가루, 물, 과일, 음료, 볶음밥, 요리를 빼세요 부닭밥에 대해 일단 고춧가루 제거해 주세요 쌀가루 쌀가루 돼지장을 만들고 계란에 다진마늘 물에 김치 담아서 오븐에 칼국수 돼지